1. 3. 교교가 맨날 외국 학생들 등 참고도 되는게? 맨입으로 기숙사 유자 애들 다 난리 났어. 별그들 김수현! 대X자리네. 민니야 민니야 여기 놀러봐. 2. 2. 3. 4. 사랑의 불시작 전주행 하느라 정치 없지. 태양의 후예! 예신진 대위님! 할픔이 플리즈? 뭐?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로 해. 아이씨 깜짝이야!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이러고 살아? 제이미가 나 좋아하는 걸? 뭐? 억수를 만났다고? 오늘은 또 어디서 자냐? 나 나 나 나! 내일 친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헐! 실화잉? 헐 애기 실화잉? 니꺼야? 어? 아니야! 헐! 헐!